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알트코인들이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많고요. 그래서인지 시장가치 1427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0.2%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 중에는 눈에 띄는 상승하는 것 없습니다. 바이낸스코인만이 소폭 강부하권에서 거래 유지되고 있지만요. 내려가 보시면 19위 테조스부터 10% 상승을 하는 것에 이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13%, 레이븐코인 16%, 골렘 5%, 스테이터스 4%, 디센트럴랜드 25% 급등하는 등 각각의 호재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코인들, 오르는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거래가 조금은 조정받고 있지만요. 바이낸스가 1위, 엘뱅크 2위, 디지피닉스가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22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로 가보시면요. 비트코인 소폭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 상위권에서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려가 보시면 오르는 것들 많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오르고 있고요. 가장 큰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월튼 체인도 13%대로 오르면서 10%대 상승률, 아크블록도 마찬가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디센트럴랜드가 상장하면서 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어스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상위권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나 세타 토큰, 또 룸 네트워크, 엘프 등이 상승세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사상 최저치인 거 전문가들이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가격 변동폭은 7.8%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전 최저 변동폭 기록은 2017년 초에 21.2%였고요. 굉장히 낮은 거 자체는 중립적인 신호지만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약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이고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요인이다. 라고 분석한 기사 마켓워치를 통해 보도가 된 것을 저희 블록미디어가 다시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장시의 주 이슈들 짧게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의 주간 논평인데요. 리프트, 우버, 펜터레스트가 있네요. 기업 공개 조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유 회사인 리프트가 뉴욕에서 기업 공개를 하면서 약 23억 4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공모가가 애초에 62에서 68달러였거든요. 그런데 72달러에 3,250만 주를 공모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시장 가치가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뉴욕 IP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프트의 경쟁사 우버도 곧 상장을 하는데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리프트가 먼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기업 공개를 한 것을 인베스팅닷컴이 이렇게 논평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아무튼 뉴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전쟁 속에 이더리움이 마켓시어를 잃고 있다. 하지만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과정에서 잃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우려가 되기보다는요. 그만큼 경쟁하는 생태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경쟁자는 아시다시피 이오스, 네오, 트론 등이 있는데 트론 CEO는 특히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꺾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1.7달러에서 4.3달러까지 오르면서 가격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앱의 채택률을 봤을 때도 점점 더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앱 유저의 28%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하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요. 작년, 1년 전에는 100%가 이더리움을 사용했다. 이렇게 다른 앱들이 빠르게 따라하고 있는 모습 뉴스 BTC를 통해 지적이 됐습니다. CME의 회장인 페리 더피가 정부들이나 이런 정부의 규제기관이 비트코인을 꺼리는 이유는 한정된 발행량 때문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부도 부채 없이는 운용될 수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논지를 약간은 내비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의 테크놀로지 기술 그 자체고 또 어떻게 이 자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의지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 그 자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세계 은행의 92%가 디지털로 자금이 움직이는 뱅크코인 형태로 달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짚었는데요.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골키퍼가 정부의 규제기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상관하지 않는다. 머리 위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트코인 이스틴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이제는 암호화폐로 이야기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네요. 물론 에어비앤비 자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비트리필이라는 스웨덴 기반의 회사 넷플릭스, 훌루, 이베이, 아마존 등과 제휴를 맺고 있는 이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을 사용하면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미국 내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고 28일 미만의 예약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지는 않겠네요. 암호화폐의 겨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회사들은 약 2억 7,500만 달러의 모금에 성공하는 등 시장은 다시 한번 밑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소식 CCN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15개월간 이어지는 약세장이다 라는 이야기 외신 등에서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시장이 이렇게 되면 침체들만도 한데 판테라 캐피탈이 최근 암호화폐 투자 기금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는 등 기관 투자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는 CCN의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뉴스예요.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국내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이런 공문을 보냈네요.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 공문을 공개를 했는데 가상화폐 주소를 조회해서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래를 추적하겠다는 건데요. 암호화폐 주소를 통해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졌는지 어디로 유통됐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하는데 요청을 받았고 현재 진행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22개의 회원 거래소에 의견을 받고 있는 중에 기사가 나온 것이다. 이런 공문이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개인지갑으로 옮겨온 경우 개인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정말 이거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와도 좀 상충되기 때문에 과연 무리 없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그리고 오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요. 뚜렷하게 당장 나온 소식은 없지만 최근 계속 호재가 쌓여왔습니다. 특히 올 이달 초에 탭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탭 네트워크 자체가 여러 소매업체들과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자체의 확장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고요. 지난달에는 삼성 갤럭시 S가 출시가 되면서 10이 출시가 되면서 엔진 월렛 안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로고가 들어가면서 탑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쭉 상승한 아주 좋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확장성이 그만큼 눈에 띄지 않나 싶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아시겠지만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토큰이죠. 브라우저 이름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입니다. 광고 없이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 또 다운로드 수도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베이직 어텐션도 큰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은 3,995달러선 기록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딱 4,000달러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다시 강부화권으로 돌아섰지만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고요. 전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